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네에서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새 속에 역류하는 신앙 새 속에 역류할 때의 그 역류에 목숨을 걸면 인생을 걸면 그만큼 확실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이 다네에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 제3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호야김 왕 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3년이면 BC 605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BC 605년쯤으로 잡습니다 BC 605년쯤에 그 당시 세계 제일 강력하던 강대국, 초강대국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핵과 미사일로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협박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는 그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성전에서도 가장 귀한 거룩한 그릇들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를 시켜서 유다에서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유다의 미래입니다 유다 나라의 미래, 제일 똑똑한 청소년들 지혜가 출중하고 바벨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겠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인물들 요즘 같으면 고등학생들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왕립 학교에 3년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망했어요 거기에다가 유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상징인 성전의 기명들조차 바벨론 신전으로 약탈되어서 이동, 옮겨졌습니다 물적 보물을 뺏긴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망한 유다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 유다의 미래를 걸머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청소년들이 인적 보물들이 뺏겼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 같죠 겉으로는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민의 역사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1장 2절에 보면 죽겠어가 나오죠 죽겠어 딱 죽겠어 이 역사를 놓고 보면 얼른 보면 사람들의 역사로만 보이죠 지금 보면 트럼프, 푸틴, 문재인 이런 역사로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속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 역사가 지금 보면 보면 2절에 죽겠어입니다 죽겠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유다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사랑에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왜 채찍을 가하셨는가 역대화 36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길게 인용했습니다 일부러 길게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36장 역대화 3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요하 하나님 보시기에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으며 저 같은 말씀사역자가 경고를 하는데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너부갓네살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왕을 징계 채찍으로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도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교만한 것 목이 곧고 그 다음 마음이 완악해 점점 악해져 있어요 악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채찍이 임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요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우상승배를 통해서 또 제약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매주일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양심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가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사학자들 통해서 전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바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웃기네 웃겨 저 권 목사 왜 늘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웃기네 웃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요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막 강하게 다가왔어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사약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사약자들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와 기타 제약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사약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는데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회개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요 그게 바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보이는 역사인데 이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 주님의 징계가 있고 징계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얼른 보시면 선민 다 망한 것 같죠?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갔다 이게 다 망한 것 같잖아요?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창소년들이 전부 다 잡혀갔다 바벨론 왕립 대학의 포로 학생들이 되었다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법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1장을 보면 다네리 왕궁 세속에 역류합니다 2장에 보면 너부간 네 살 왕이 꿈을 꾸죠 신상을 보는 꿈을 꾸죠 다네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 너부간 네 살이 검신상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절하게 하죠 다네리 세 친구가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넣은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네리 세 친구는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았거든요 탄 냄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건 누가 주인이십니까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너부간 네 살 왕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 권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이루었지 않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때리셨죠 때리셔서 너부간 네 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이야 저 하늘의 하나님 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항복하고 회복되는 거 그게 4장이야 5장에는 벨사살롱이 자기 아버지가 그 일 당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가지고 오는 거룩한 그릇들을 갖다 그걸 가지고 자기와 왕우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술 마셨다 말이에요 술 마셨다 이건 신성모독이요 요 하나님에게 대들어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권이 하나님께 대들면 반드시 망한다고 이게 보통 대들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기명들을 가지고 그걸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신성모독이요 그러니까 바로 벽에 손가락으로 글이 쓰여졌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바벨론 끝났다 바벨론 망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는데 그것으로 벨사살왕과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보세요 기명을 훔쳐갔는데 기명을 훔쳐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면 그 기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보시라고 겉으로는 바벨론이 다스린 거 같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주 요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1장 2절에 주께서를 놓치면 안 돼요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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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요하께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보이는 세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 당시 세계 역사가 완전히 세속으로 넘어가 버리고 끝난 것 같고 세상 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 역사의 세속화 그 개인 단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넘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친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개인의 세속화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세속화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다네일과 새 친구가 처신해서 승리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 개인의 세속화 부분을 놓을 때 4절에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가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자 언어 학문이죠 어딜 가든지 언어 학문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갔잖아요 그럼 언어 해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학술 전부 다 알아야죠 토론 붙으면 바벨론 천재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학문도 잘 익혀서 어디를 가든지 마이크를 잡아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법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위치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공부해야죠 그 분야에 뛰어나야죠 세속적 가치관은 거부하지만 세상의 학문은 익히는 거예요 단일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류한다 그럴 때 가치관에 역류하는 거지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 배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도전이 무엇이냐 7절에 보시면 황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일본 강점기의 창시개명과 같은 거예요 창시성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고치고 창시개명 자 이 이름을 고치는 작업 이거는 정체성 세속가입니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체를 아예 하나님 없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도전에 어떻게 응하는가 하는 건데 다네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사기라고 하고 아살에는 아벤노고라 하이더라 여기 보면 다네엘 이름이 있는데 이 다네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판사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엘 엘 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니라는 것은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판사 벨드사살 그런데 바벨론의 신 벨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야 야가 야외 하나님입니다 야 하나야 하나는 할 때 요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해서 월신 달신의 명령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미사일 미 누가 카엘 미사일 엘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신가 그런 이름인데 메사크 누가 아쿠신 바벨론의 아쿠신 같은가 이거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사리아 여호와는 도우셨다 아사르 도우신다는 거 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아벤누고 너보신의 종 이거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게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정체성 굉장한 도전이죠 창시개명 이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성을 쌓죠 탑을 쌓죠 탑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에 제일 중요한 게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는 하늘에 닿는 빌딩 세우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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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도시와 이름 이게 세속문화의 특징입니다 도시와 이름 도시와 이름 한번 보세요 지금 똑같잖아요 어디나 도시가 있고 그리고 왜 그 도시 건축하고 뭐 대단한 성공을 하려고 그래 전부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딱 넘어가면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민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가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도시를 꿈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크게 하는 게 세속문화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문화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도시와 이름 두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도시 만들어서 우리 이름 내자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할 때 그 이름보다 훨씬 더 귀한 최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지켜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도성을 바라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겉으로 바뀌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다네일과 세 친구 그냥 허용했어요 자 정체성 세속가인을 이렇게 역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리는 것이 진짜 힘든 세속가인데 8절 벗에 다네일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간장에 구했다 이게 이제 신앙 세속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째서 신앙 세속가냐 라고 할 때 이 왕이 정해, 너부가네살 왕이 정해놓은 음식 그가 마시는 음식도 포도주 이거는 이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문화니까 우상숭배에요 물론 지금 조상제사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 먹어도 상관없죠 조상신도 없고 우상 없는 거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먹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서 왕이 정해준 음식과 왕이 정해준 음료, 포도주는 이 자체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게 제사였으니까 우상숭배니까 다네일과 세 친구는 노,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어하고 학문은 배웁니다 이름 고치는 것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양보 못한다 그러나 다네일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제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에이, 뭐 세상이 다 망했는데 유다가 망했는데 물적 보물이 다 뺏겼는데 인적 보물이 다 뺏겼는데 내가 뭐 내 혼자 뭐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공헌이 될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뭐 말씀 바로 전한다고 금요일날 뭐 기도회 한다고 천여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이런 갈등을 겪기 쉬워요 근데 나 하나가 뭘 해 하는 이런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 결론에 별거 아니야 나 하나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결론 내리면 사람이 꺾여버려요 꺾이면 타협해버린다고 에이, 뭐 타협하고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다 그런데 뭐 살아남으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 하나, 다니엘 하나가 아니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시라고 1장부터 12장까지 조감도를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다니엘 나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니엘 혼자가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었다고 다니엘, 다니엘이 혼자 같았고 세 친구가 셋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과 메데파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칠권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였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인물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메데페르시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세 개 사이에 나오죠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음식을 딱 거절하죠 6장에서는 다넬이 메데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 대단한데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메데페르시아의 법을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금령법에 거절하잖아요 끝난 것 같죠? 그러면 1장에 저렇게 해버리면 황간장에 목도 날아가고 다니엘도 목도 날아가요 2장에 보면 저에게 꿈꾸고 말도 안 하고 내용도 말 안 하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고 못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책사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폭군이에요 그런 폭군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절해? 그런데 거절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거절하고 지혜롭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2장에 보면 누가는 쌀에 꾸림꿈이 나오고 3장에 보면 누가는 쌀에 금신상이 나와요 7장과 8장을 보시면 네 짐승의 비전이 나오고 두 짐승의 비전이 나오고 저게 좀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까지 가는 역사를 말해요 역사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네일로 하여금 그 역사를 해석하게 하시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누가는 쌀에 징계를 받고 해보겠지만 5장에는 벨사사로는 징계받고 망해버렸어요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예림의 예언대로 70장에는 회복되는 예언이 나오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5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10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멸망 인류의 멸망 정말 예언이 나와요 이걸 보시라고 얼마나 지금 틀이 큰지를 보시라고 다네일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한눈에 보게 조감도를 드렸는데 저걸 보시면 주께서 1장 2절의 주께서가 얼마나 의미가 강한지를 아실 거예요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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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고 계시거든 보이지 않는 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여기를 믿어야 돼요 요 하나님 내가 믿는 주께서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의 역사를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결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꺾여버린다 말이에요 용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 하나님의 역사 통치 나 하나가 바로 산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나 하나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BC와 AD를 갈라놓으셨어요 BC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AD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받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어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셨어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를 이기시고 계세요 미국의 기상학자가 유명한 기상학자인데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기상학자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건 질문을 던졌죠 거룩한 날개짓입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속 나온 게 작은 하나의 행동이 뉴욕에서 증권이 어떻게 되면 막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작은 하나의 행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번지게 됐죠 날개짓 한 나비의 한 마리의 날개짓 저것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날개짓을 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가래 거룩한 날개짓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교육도 받고 이름 바꾸는 것도 오케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타입이 없어 절대 타입이 없어 선명한 신앙을 지킨다 선명한 신앙 이 선명한 신앙을 지킨다 할 때 이 영향이 가정으로 번진단 말이에요 가정으로 나의 날개짓이 가정으로 번지는 거예요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사는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 영향을 미쳐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쳐요 전 세계에 그만큼 A Holy Flap of Wins 날개짓 여러분의 날개짓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겁니다 단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이에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삐딱한 거 아니에요 다 잘 어울리지만 신앙에 관해서는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자 이겁니다 세속에 영유하는 거룩한 날개짓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거룩한 폭풍은 나쁜 폭풍 아니에요 생명의 폭풍 능력의 폭풍 축복의 폭풍 여러분의 세속에 영유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